진짜 먹음직하다, 먹음직해. 여기는 공산품 부식. 많다. 일반 학교보다는 좀 많아. 많아. 스타드, 마요네즈, 케찹 이런 거 다. 케찹도. 치즈맛 치즈닝이 형이 있네요. 여기 있어요. 치즈닝도 있고. 잠깐만. 어, 가다나가 있네. 이거 뭐, 가다나가 군말이에요? 뿌리 같기도 있네. 응, 뿌리 같기도 있고. 치즈, 여기 있어, 치즈. 아, 치즈 이거 있어요. 와, 치즈닝이 형. 그거요? 갓서부, 갓서부신. 있어요, 냉동실에. 아, 갓서부신. 갓서부신, 냉동실에. 냉동실에. 땅갈로 이게 다죠? 네. 4kg? 1kg, 2kg. 3kg, 4kg, 4kg. 상겹살이 있네? 삼겹살이네? 삼겹살 웬거래 이거 삼겹살? 이거 있으면 또 마음이 바뀌는데? 통을 확 쓸어서 튀겨도 돼 이거 이러면 이러면 많이 줄지 않아요? 아니 이거 튀겨도 돼? 튀겨줘 튀겨서 통을이야? 다 돼 있네 통삼겹 튀겨서 그냥 소스를 좀 뿌려주고 나면 되지 튀겹살이 있네 칼집 이렇게 해서 위에 좀 이쁘게 데코할 수 없나? 좋아지게 또 이쁜거 쳐서 해 니들 오늘 느낌이끼 죽어봐 이렇게 너무 재력 많아요 사부님 재력 많아요 아 이렇게 바이트 사이즈 나중에 뜯어먹기 편하게 더 편해요 먹기 좋게 칼집 넣는 게 되게 섬세한 작업인데 한국에서도 고깃집에서 오래되신 분들만 칼집 넣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한국에서 고깃집에서 이런 거 똥튀김 없어요 삼겹살 튀김 너무 맛있겠다 따 따 따 주방 선수 튀김 고기 튀김 많이 없어요 이탈리아에서 약간 이번에 멕시카스타일로 갑시다 멕시코 치처럼 튀김 멕시코 치처럼 멕시코 치처럼 응 멕시코 치처럼 네 우리 이거 가져가 튀겨요 응 넣어요 근데 우리 먼저 온도 아니야 올라오기 전에 그냥 낮은 온도부터 같이 넣고 튀겨버려 낮은 게? 낮은 온도부터 한국에서 그러면 소금 소금을 기름에다 넣어버려야돼 이거 밑간 안 했으니까 짜짜짜 자 똑같이 켰어 켰어 여기 90 아직 90 아직 아직 아직은 이렇게 미리 아 아직은 이렇게 미리 아 소금 넣어봐 어? 조지 먹으러 조지 먹으러 조지 먹으러 조지 먹으러 근데 온도가 안 높은데도 튀겨도 돼요? 1도 낮은 데서 올리는 거야 그래야 부드러워지 부드러워지고 가슴 바삭해지는 거야 맞아요 역시 자본이 진짜 브러쉬 애프예요 잠시만요 가끔씩 와서 서서 주면 돼 전신해서 올게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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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붙지 않게 아니야 너무 휘졌지는 말아 가끔씩 젖을 주면 되고 소금 한 쪽에 나와 골라봐 고기 고기 최선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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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휘젓지는 마라! 지금 처음 휘젓어요! 야... 그럼 여태까지 뭐하고 썼어? 지금 두 번째 휘젓는 거예요! 저이... 이건 부드럽게 익혀지긴 했는데 색깔이 안 나오고, 그렇지? 우리 나중에 색깔을 줄 거야 거기다 놨다 버버려! 여기? 거기다 버려! 우와, 샷! 와, 기조를 죽인다! 바트 준비, 바트 준비! 와, 비가 죽인다! 야, 이 기름에다 닭 튀기면 맛있겠다! 이 기름에요? 삼겹살에서 기름 많이 나와서 아, 그러네! 와우! 잘했어! 잔재나, 나머치 좀... 오! everybody the 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 빨리 와! 아 드디어 왔어요. 삼겹살 튀겼네? 이야.. 기가 막힌데요? 죽겠다, 캬. 삼겹살 튀긴 거 찍어먹는 소스를 바브리가 맡아서 해, 나 그러면. 어울리더라. 소스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원래 미셸린 시프들은 소스를 잘 만들어요, 진짜로. 미셀 많아요. 오! 오! 자 잤다. 아참. 맞아, 잤다. 하나, 둘, 셋. 슈아!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만족해요. 우와! 싹! 됐어. 오도독이 달콤한 맛 비료에요. 으음. 그냥 이거. 맛있겠다. 달콤한 맛 추가하고 그래서 다 있어요. 신맛, 매운맛. 완벽한 소스. 한 번 먹어봐도 돼요? 어때요? 조금 매운. 맛있다. 쉬운, 쉽지만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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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처음 봐. 근데 이거 내장, 이것만 빼면 돼. 검은 색깔 이런 거, 내장. 이게 진짜 우리가 빼는 게 뭐야? 그거 간. 이게 다 닭이야? 다 닭이다. 조졌네. 닭을 밑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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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이 다 버무렸습니다. 그럼 특유야. 잘 봐. 잡아서 다리를 잡아. 서로 붙지 않을 정도로 해서. 불이 왜 이렇게 발열되어 있었던 거야?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을 껐어요. 형님 이거 얼마나 튀길까요? 20분. 20분. 야 사이사이 닭 왔다 갔다 닭 좀 봐. 왜 닭이. 닭이 왜. 야 이거 꺼져 있잖아. 야 가스가 왜 꺼져 있어 이거. 딘딘. 딘딘. 네. 야 이거 가스 꺼져 있었네. 뭐라고요? 이거 가스 꺼져 있었어.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어. 껐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 껐다고. 형님 삼겹살 끝났어요. 불 꺼요? 야 꺼 꺼 꺼. 끄고 지금 삼겹살 튀겨 놓은 거 몇 갠가 좀 세봐. 네. 불 꺼져 있는데. 불을 껐어요. 불을 껐어요. 불을 껐어요. 몇 도로 올려요? 130도. 아니 아까 형님 불 꺼져 있는데 했는데. 그냥 켜다 켜졌다.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건 뭐야. 그건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안 해도 돼요. 딱 이상하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불 꺼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지금도 약간 큰일 났다. 잘 어우러져. 다 먹은 훌륭이 보인 거예요. 왜멍에, 두 사람을 뭐 Exhale. 계속 해 줬어요. 포기 유스틱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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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낸 다음에 다시 튀기기 시작해 에이 내가 올릴게 너가 빼 네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비교 바다 소리로 맛chwala Л Garlic 요기 단들 1 2 2 3 2 3 3 설탕을 갈아야 이렇게 분말로 해야 돼서 잘 섞이지 안 그러면 입자가 묽으면 가라앉아서야 돼 가라앉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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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좋아할 만한 맛 그... 뿌링글 먹어본 사람? 저거 먹어봤어요 야야 딘딘 니가 제일 애들 입맛이지 파쿠 파쿠 아우 그럴사해요 아우 그럴사해요 아우 그럴사해 아우 그럴사해 그럴사하지